2021년 2월 25일 여행 3탄 스타더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파로파로미 건물이 크다보니깐 무슨 소리야? 방금 콕 소리 든 사람 방금 콕 소리 든 사람 누구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야 이거? 누가 만지는 흔적이 없는데 먼지가 너무.. 잠시만요 계십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뭐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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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뭐야? 누구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저거 담배 한다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우와..뭐야 이거.. 제가 담배한테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푸십시오 화를 푸시고 아..예..감사합니다 BUT siete tr Fest 여러분들 오늘 제가 장담하는데 장담까진 안 하겠습니다 100%까지 못 하셨습니다 뭐가 나올것 같아요 진짜 선명한 형ot으론 까진 아니지만 뭔가.. 진짜 흙더미가 있고..쓰레기더미가 있고.. 여기.. 산이고..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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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뭐야..? 아악!!!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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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거 수사 좀 올려줘 부탁이 하나 이거 영원히 갱수하고 싶어 얘들아 방금 전에 수살물이 뚝뚝뚝 떨어지게 방았거든? 하.. 얘들아 나 옆에 있어서 바로 가까이.. 두 분이 같이 계십니까? 두 분이 같이 계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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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소리.. 뭐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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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방탄소년단 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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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만진 흔적이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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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세요? 저하고 혹시 얘기가 안되시겠습니까? 저한테 조금만 얘기해 주십시오 저한테 조금만.. 저한테 한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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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는데.. ㄹㅇㄹㅇㄹ ㄹ? ㅇㄹ ㅇㄹ ㅇㅇㅇ ㅇㅇ ㅇㅇ ㅇㄹ 아.. 왕자님.. 일단은 허락없이 이렇게 남의 집을 헤집고 다녀서 물건 만지고 다녀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종의 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향이 있어서 저도 차에 향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찍고 말할게요 괜찮아 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괜찮아 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니 귀찮아.. 난 괜찮아 라고 들었는데 괜찮아 됐다.. 구독.. 좋아요! 안 돼짱 안 돼짱 안 돼짱 안 돼짱